치매 예방에서부터 벌고 치매 보호체계를 구축해서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의 부담을 공감하는 것을 목표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서 맞춤형 사례관리, 남부여행 서비스할 때 치매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 완화, 전주기 치매 연구 개발을 할 때 분야 20개 관리를 도맡습니다. 치매 예방에서부터 벌고 치매 예방에서부터 벌고 치매 예방에서부터 벌고 치매했습니다.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올해 제1차 국가침해관리위원회가 개최되면서 지난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사업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민영신 보건복지부 침해정책과장과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1차 국가침해관리위원회가 개최된 배경부터 짚어주실까요? 국가침해관리위원회는 침해 종합계획이나 침해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회의기구입니다. 올해는 정부가 침해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지 3년 차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 성과를 보고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제2기 위원님들 임기가 끝나서 제3기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3년간 활동하실 신임 위원들을 소개하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제3기 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처음 열리는 회의였는데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어떤 게 있었을까요? 모두 3가지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침해 국가책임제의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추진사항 그리고 향후 계획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작년 한 해 동안 침해안심센터의 설치와 운영사항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안건은 침해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후견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후견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요 추진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전국 보건소에 침해안심센터 설치되어 됐는데 이거 운영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 서비스들은 어떤 거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우선 침해안심센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침해안심센터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침해와 관련된 궁금한 점을 상담하고 침해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 침해라는 판정을 받게 되면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적절한 기관으로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침해 어르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분들이 침해 환자를 돌보는 심리적인 부담을 들 수 있도록 정서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침해안심센터는 침해에 관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해안심센터 운영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해안심센터는 시군구 보건소를 기준으로 전국에 256개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장님이 센터장을 맡으시고 계시고요.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 평균 한 센터당 25명 정도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인근 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신경과 의사 선생님을 협력 의사로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해안심센터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침해안심센터에는 검진실, 교육실, 그리고 프로그램실과 침해심터, 그리고 침해 환자의 가족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으로 가축카페가 있습니다. 현재 침해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침해안심센터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은 침해와 관련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3단계 절차에 따라서 인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조기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침해로 진단을 받게 되면 침해가 악화되는 것을 늦출 수 있도록 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침해심태에서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해로 판정을 받지 않았지만 침해가 우러되는 일반인이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독거노인, 그리고 고령자는 침해예방교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 가족들은 가족교실, 힐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가족카페에서 진행되는 자주 모임에 참여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침해 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이나 사례관리, 서비스 내역은 침해 안심 통합 시스템에 저장되어 전국 어디에서든지 필요시에 알아볼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침해에 걸리면 치료 관리하는 비용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침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그런 노력도 정부가 이어오고 있는데 이거 어떤 것들이 있네요? 2017년 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최대 60% 수준이었던 것을 10% 수준으로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신경인지 검사에도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었고요. 신경인지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고가의 비급여 검사로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급여로 전환되면서 본인 부담 금액이 상급종합병원의 기준으로 20만 원에서 40만 원 하던 것이 7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 환자가 촬영하는 MRI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본인이 내는 부담률은 30에서 60% 정도 실제 액수로 보면 최대 60만 원 하던 것이 15만 원에서 35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2018년 1월부터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이제 인지지원 등급이 신설이 됐는데 이거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고령이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과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 혼자서 이제 일상생활이 해나가기 어려운 분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먼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종전에는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신체 기능이 양호한 경증 침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등급 판정에서 탈락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체 기능이 양호한 경증 침해 어르신들도 이제 모두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 등급을 신설하게 된 것인데요. 새롭게 등급을 받은 분들은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가정을 방문한 간호사로부터 복약 지도라든지 돌봄 관련 정보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그 외에 어떤 대책들이 또 추진된 게 있나요? 네, 2018년 8월부터 장기요양비 본인 부담을 낮췄습니다. 그동안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 적용하던 본인 부담금 50% 혜택을 60% 혜택으로 낮췄고요. 본인 부담 인하 혜택 같은 경우에 구간도 확대해서 수혜자가 더 늘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치매 치료 기술과 돌봄 기술을 개발하고 치매를 예방하고 예측하는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된 국가치매연구개발사업기획안이 작년 6월에 발표되었고요. 또한 치매가 낯설지 않는 치매 친화적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치매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치매 안심마을 조성사업, 이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치매 안심마을이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영위하며 원하는 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마을인데요. 지역사회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각종 활동에 참여시켜서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어르신을 서로 돕도록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치매 안심마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고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서울 동작구 4당 1동 등 3개 지역에서 치매 안심마을 시범사업을 시시하였습니다. 동작구에서 시범 마을을 시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좀 궁금하네요. 시범사업을 했던 3개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복지관, 은행, 병원, 상가 그리고 분야의 운수업체 등 지역사회 주요기관의 대표자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참여기관이라든지 단체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한 교육을 시켰으며 이를 확대하여 일반 주민까지 순차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하고 홍보물을 나눠드려서 치매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참여하는 인지건강 프로그램, 치매 노인 안보 확인, 치매 환자 외출 동행 공사단 운영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시범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반응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전에는 치매 환자가 두렵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치매에 대해 이해하게 되니 당황하지 않고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면 치매 검사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근육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주변인들의 인식도 중요하죠. 치매 안심센터와는 별도로 치매 환자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도 꾸준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떤 것들일까요? 먼저 치매 전담형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 전담형 시설은 신체나 인지 기능 유지에 관련된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1인실과 공동 거실이 설치되어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데 치매 전담형 시설은 크게 장기 요양 기간의 두 가지 시설 유형으로 있습니다. 치매 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그리고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인데요. 치매 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은 활동성이 강한 경증 치매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요.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중증 치매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입소를 하여서 생활을 하는 시설입니다. 이 같은 공립 치매 전담형 시설을 2018년부터 5년간 총 344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축할 예정이며 현재는 67개소에 대한 신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기존 일반형 시설들도 치매 전담형으로 전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설 기준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치매 안심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매 안심병원은 치매 환자 중에 환각이나 폭력, 망상 증상이 심해서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환자에 대해서 단기 집중 치료를 받도록 하는 시설인데요. 지금 공립 요양병원 중심으로 집중 치료 변동을 설치하여 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79개의 공립 요양병원이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 올해는 전국에 있는 공립 요양병원 50개소에 대해서 치매 변동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5개소는 공사가 완료되었고요. 앞으로 치매 전문 변동이 설치된 곳에 일정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만약 갖춘다면 치매 안심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치매 안심센터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66개 정식 개소가 됐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이 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치매 안심센터 운영 방향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작년까지는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적을 관리하는 양적인 측면에 지정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지난 1년간의 운영을 통해서 치매 안심센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고 보고 안심센터 운영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치매를 예방하는 정책에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일단 발병하면 호전되기 어려워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치매가 발병한 치매 환자에 대한 사후적인 서비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반인 대상의 예방과 고위원군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 운동법과 식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치매 고위원군에 대해서는 치매 안심센터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진단도 하고 또 생활습관에 대한 사례 관리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 방안 여기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먼저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가끔 TV나 신문에서 보면 치매노인을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거나 좋지 않는 일에 치매 어르신들을 이용했다는 그런 보도를 접할 때가 있는데요.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정신적 제약으로 통장관리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와 같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법상 성령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후견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이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운영현황은 어떤가요? 2017년 9월에 치매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사업의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었고요. 작년 9월부터 33개 시공구에서 치매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후견을 받으실 치매 어르신 36명을 선정하였고요. 후견인 후보자 130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시켰습니다. 현재 가정법원에 17명에 대해서 후견심판 청구를 했는데요. 그중에 4명에 대한 후견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4명은 1월 하순부터 후견인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에 대해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공공후견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범인을 높이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33개 시공구의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오던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모든 치매안심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 교사와 같은 전문직 퇴직자를 후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은퇴한 노인뿐만 아니라 자질이 있는 일반인까지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후견 대상자는 중등도 이상의 치매를 앓고 있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서 경증 치매면서 60세 이상인 저소득자까지 확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국가책임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치매 노인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에서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부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면서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병원, 치매전담십설과 같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고, 경제적 비용과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한 분도 빠짐없이 파악하고 살펴드려서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 그리고 맞춤형 상담, 의료지원, 장기요양 서비스까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치매국가책임제가 될 수 있도록 국민 목소리를 언제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영신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과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